하나님이 실수로서 만들었지 실수로서 생긴 세상 백주운산으로 빚을 빚어 전직한 내 목탁기 서서 살 땐 누워있고 누웠으니 죽어있소 죽었으니 시원하고 어허 헛품바가 슬프구나 부모님 하나 생겨네 휴도치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를 한다네 불효 부모사 후회랑 음악 큐 어허 헛품바가 슬프군요 여기 우리 월미를 파괴하므로지 어디에 계시지 어느 곳에 계시지 햇병 숨겨진 여기에 있는 강승희가 우리 아버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니네 강승희가 불쌍한 박수 한 번 쳐주시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ila 강승희가 불쌍한 прост음 ARK spooky 잘 Extra Extra Extraynamic 우리가BE 무inner 날씨가 멀어져 나를 울는데 어머니 어머니 그 안에 계시니 머리를 이렇게 벌려봅니다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8도를 돌아다니며 우리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를 30년만 찾아도 없네요 어느 곳을 가시나 없어서 찾는데 내가 30년동안 만난지가 너무 오래된 엄마의 얼굴을 모르니까 우리 엄마 음악 조금 작게 해줘 밑에만 깔아주세요 우리 엄마의 특징을 내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30년동안 8도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엄마가 얼굴을 모르니 내가 어떻게 찾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엄마를 내가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너희 엄마가 30년동안 헤어진지가 오래돼서 나한테 헤어진지가 오래돼서 얼굴이 지금 가뭄가뭄운데 한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왼쪽 젖꼭지가 엄청 길대요 혹시 여기 왼쪽 젖꼭지 긴 어머니들 혹시 있으신 분 안 계셔요? 없어? 어? 그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왼쪽 젖꼭지가 그렇게 길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신혼대 왼쪽 젖꼭지만 빨아갖고 그것만 길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혹시 기신 분 안 계시죠? 이게 하나의 공연 어머니 죄송한데 어머니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우리 엄마 같아가지고 제가요 이제 공연의 마지막은 해야되니까 우리 엄마를 30년간 만났던 아들을 엄마나 본거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 대사는 없고 딱 하나 대사가 뭐냐니까 30년간 헤어졌던 아들을 그렇게 반가워서 개구야 아들아 하면서 나 한번만 안아주면 되는데 엄마 그럴 수 있죠? 어? 아니 이제 끝은 줘야지 마무리를 줘야 돼 엄마를 찾아야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어? 몸 아파서 못 한다고요? 아니 그냥 알아주는 거 내가 그냥 가서 안길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요 어이 그래 엄마가 낫건데 그러면 저기 어머니가 조금 몸에 앉아 불편하시다니까 엄마가요 30년 만에 만났던 아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가 이렇게 안아주시는 고국관 까지만 하는거에요 엄마 에? 할수도 몰라 아니 그냥 알아주는 것도 할수도 몰라 그래 한 번만 안아줘 그래야지 그래야지 마무리 이러지 창국 8도로 돌아다니면서 30년간 우리 어머니를 찾았는데 혹시 여기 특징이 왼쪽 젖꼭지가 긴 어머니 혹시 여기 왼쪽 젖꼭지가 긴 어머니 혹시 안오셨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왼쪽 젖꼭 내 어머니가 오늘 잠깐만 대면 안 돼? 어머니가 나 한 번만 안아주면 돼 어? 1절념 어? 오늘 씨 어머니 못참게 생긴 선물 좀 아니 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 내 선물 줄게 선물 저렇게 아이고 저 안아주 어? 그 여기가 그래 아들아 이러면서 그렇지 약간 애들이까지 하면 되는데 어머니 괜찮겄어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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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 번만 안아주면 돼 어? 내가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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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나와서 나 한 번만 안아주면 돼 그까지요 아휴 빨리 했었는데 힘들었거든요 30년간 어머니를 헤매다니면 내가 이렇게 찾아다녀도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 여기 월리더에 오셨던 우리 어머니들 혹시 왼쪽 젖꼭지가 긴 어머니가 혹시 계셔요? 아니 아니 아 엄마도 모르게 그랬는지 오늘 상패들이 다 왜 그러는지 미치겠네 좀 왼쪽 젖꼭 좀 상패 괜찮 나는 확 안아주는 엄마는 안계시나 미치겠네 어? 어? 엄마 한 번만 잠깐 일어나서 나 한번 안아줄 수 있죠 안아줄 수 있지 허리가 아파? 어? 어? 우리 엄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가만있어 어? 미치겠네 혹시 왼쪽 젖꼭지가 긴 어머니 혹시 계신가요? 여기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빨리 아 뭐 이상 공연이 좀 이상했었어요 희한하게 만났네 음악교 요걸로 마무리해야겠네 이렇게 다른 데 가면은 엄마들 나와갖고 같이 안아주고 그러면 그게 딱 마무리가 괜찮아 고생을 줬어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어머니한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왼쪽